저는 김포에서 왔습니다. 방금예입니다. 저는 강안동에서 온 정순자입니다. 저는 광량내에서 온 박옥기입니다. 저는 서울에서 온 신동정입니다. 서울에서 온 총종명입니다. 지금 이름을 이렇게 대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. 얼굴 보니까 알아 몰라. 50년만에 보니까 알겠어 모르겠어. 모르겠더라고요.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알겠네. 내가 바라는 거. 내가 바라는 거. 이루어내고 싶은 거. 다 이루어져라. 이 웃음소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집니다. 세 번 웃기 시작. 단단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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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